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 22번 포상금 관련 내용입니다 포상금 시험에 한 문제 해마다 출제가 되죠 포상금 계산하는 게 시험에 나오면 계산하는 걸 값을 받는 내용인데요 A, B, C, D, 값을 이렇게 그림을 값과 을이 받는 금액이고요 A, B, C, D, E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기억에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는 공소제기하였고 B는 무혐의 처분하였다 그러면 A에 대해서 오심하는 B는 못 받고요 니언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를 신고하였는데 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을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시를 신고하였고요 시가 무죄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은 나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못 받지만 무죄 판결도 포상금 받습니다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 받죠 D, 값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도 포상금 나오죠 그래서 D는 25만 원씩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얼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을이 신고한 이후에 값도 신고했다 먼저 한 사람만 받죠 누가 먼저 했어요 을이 먼저 신고했네요 을이 먼저 신고했으면 을 50만원 뒤에 신고한 사람은 두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으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갑은 75만원, 얼은 125만원 포상금을 받게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검사가 공소제기하거나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을 못 받지만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3번에 1번 보겠습니다 1번 지문 옳은 것인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가 맞습니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2번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했는데 소속공개사는 확인설명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의 경우 업무정지고요 소속공개사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량이 아니라 자격정지는 시 도지사가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죠 시 도지사입니다 시장군수구청량 X고요 5번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죠 법에서 6월 이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23번의 1번이 정답이고요 24번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어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산물을 임대하는 행위 임대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죠 임대업은 해도 됩니다 교환업도 해도 됩니다 니은의 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을 하고 법정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이런 분양대행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사침센터 알선익은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이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룡회사법 제 33조 저촉되지 않습니다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디귿 어뢰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거래 직접거래가 안 되는데 어뢰인하고 계획공개사 등이 이때 어뢰인은 어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어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됩니다 리얼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면 금지행위지만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24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25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기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적 취소 맞죠 그 다음에 리얼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 2회 가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3 플러스 1 이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디그 최근 1년 이내에 2회 업무정지 1회 가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이것도 절대적 취소죠 그 다음에 리얼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인데요 2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1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그런데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해도 상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 신청 대리인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의 경우에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업무정지 두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절대적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은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3 플러스 1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단 이 3 플러스 1에는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태료가 한 번밖에 없으면 이미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문제에 있습니다만은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세 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3 플러스 1이지만 이건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과태료가 한 번 없어도 이미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그 다음에 업무정지 3 플러스 1 이런 것은 임의적 취소가 되겠죠 과태료가 두 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1에는 반드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야 임의적 취소고 과태료가 한 번밖에 포함 안 되면 이미 2 플러스 1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25번에 2번이고요 26번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개혁공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이사죠 자격증 교부, 재교부, 자격증 반납, 자격 취소 다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다만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부여합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고요 진역벌금은 없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도 진역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7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이사에게 통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2번에 보면 있죠 5일 이내에 보고입니다 4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이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이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했는데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가 청문이죠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따라서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획 공개사의 소속 공개사가 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대상이 부양 지역이라고 했죠 부양 지역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27번 수수료 납부 대상입니다 수수료 납부 대상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죠 기역 군사무소 설치 신고 맞고요 디것이 틀렸네요 휴업 그 다음에 미음에 처음에 자격증 교부 두 개가 수수료 내는 게 아니네요 따라서 3번 3개가 되겠습니다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는데 수수료 내야 되는 거 수수료 내는 게 응시 수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가 있고요 이 두 개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고요 시도조례 그 다음에 등록신청 등록신청 그 다음에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고 필증이 신고 확인서로 바뀌었죠 크게 의미는 똑같고 한자를 한글로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신고 확인서 재교부 이거는 시군구 시군구 조례입니다 시군구 조례 그런데 자격증을 처음에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는데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시험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성인을 얻어서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27번의 답 3번이고요 28번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번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계획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고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거래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유소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면 500만 원 이야기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번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5% 이하 가태료 부과하는 것은 거짓 신고한 경우죠 취득세 3배는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거짓 신고하면 취득세 3배였는데 지금은 5% 100분 5 이하 가태료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사항 중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입지 조건 1번 공원입니다 공원도 입지 조건이 맞는데 요즘은 숲세권이라고 해서 공원도 입지 조건은 맞죠 다만 문제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할 입지 조건이거든요 서식에 기재하도록 입법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입지 조건을 한번 보면 서식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 1의 서식 2의 서식 3의 서식이 있고요 4가 서식이 4개가 있습니다 1의 서식에는 입지 조건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고요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기재되고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기재되지 않습니다 3의 서식은 도로와 대중교통만 기재되고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기재되지 않습니다 공원도 입지 조건이지만 공원을 우리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개혁공개사 갑이 을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주택을 보정금 1500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은 상관없죠 임대차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를 묻고 있네요 차이 자 6천만원 매매했으면 참 옛날만 해도 이 시험이 나올 때만 해도 집값이 비싸지 않아가지고 6천만원짜리도 있었던 모양이네요 6천만원이면 밑에 박스에 보니까 요율이 얼마라고 돼있어요 6천만원 0.5%라고 돼있네요 6천만원 6,5,5,5,6,30 30만원이네요 0.5%니까 임대차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이면 0.5%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이면 0.4%네요 1,500만원 더하기 월차임 3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얼마입니까 4,500만원이네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하죠 그러면 70을 하면 3,7은 21 21만원이고요 21만원이 아니라 2,100만원이고 1,500만원 더하면 얼마입니까 3,600만원이죠 3,600만원 3,600만원인데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0.5%라고 돼 있잖아요 3,600만원에 0.5%를 곱하면 18만원이네요 매매하면 30만원 임대차하면 18만원 차이는 12만원이잖아요 그 차이는 따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굉장히 어렵게 이게 이때까지 나왔던 중계보수 계산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어렵게 나왔습니다 매매했을 때와 임대차 했을 때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일 경우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한다는 것 왜 70을 하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그냥 규칙을 70을 하는 걸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왜 70하는지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모르는 것인데요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 받지 않더라도 후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받으려면 대학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죠 1번 따라서 틀렸고 2번은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경우 보증금 중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면제만이 인정된다 1억 2천만 원인데요 광역시인 경우에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되죠 따라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다세대 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시 지번만 기재하고 동무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학력은 인정된다 했는데 다세대인 경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호수 적어야 됩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 단다다공 단다다공 아연다기가 있습니다 아연다기 단독주택이고요 아연다기는 공동주택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는 총리공관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다자돌림을 주의해야 되겠죠 다가구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인데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다세대라면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기재를 해야만 됩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지문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정액된 임차 보정금에 관하여 저당권에 기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정액됐다면 만약에 보정금이 1억인데 임차인이 먼저 대학력 확정일자 받고 나서 후순위 저당권이 들어왔는데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1억 5천 5천만 원을 정액했다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당연히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게 우선한다 저당권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는데 대학력은 다음 날 오전 0시에 발생하잖아요 따라서 다 같은 날 하면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임차권은 그 다음 날 인도 이사하고 전입신고한 다음 날 대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